수은주가 상승함에 따라 휴대용 에어컨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시원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반가운 안도감이 됩니다. 이러한 다목적 장치는 다양한 설정에서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인해 인기를 얻었습니다. 이번 리뷰에서는 휴대용 에어컨의 기능, 장점, 잠재적인 단점,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의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휴대용 에어컨의 다양성 이동식 에어컨은 중앙 에어컨 시스템이 없는 공간에 냉방과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이 장치는 크기가 작고 이동이 쉬우며 집, 사무실, 아파트는 물론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주요 특징들 소형 및 이동성 이 에어컨은 휴대성이 뛰어나 방에서 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편의를 위해 캐스터 휠이 함께 제공됩니다. 간단한 설치, 복잡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휴대용 에어컨은 표준 전기 콘센트에 꽂고 배기호스를 창문이나 통풍구에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냉각 능력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는 냉각에 있어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. 방, 침실, 심지어 작은 생활 공간까지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습니다. 추가 기능 많은 모델에는 실내의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습, 공기정화, 조절 가능한 팬 속도와 같은 기능이 함께 제공됩니다. 휴대용 에어컨 사용의 이점 유연성 이 장치의 이동성은 여러 개의 에어컨 시스템 없이도 집에 다양한 영역을 식힐 수 있게 해줍니다. 쉬운 설치 설치를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. 플러그를 꽂고 배기호스를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결론 휴대용 에어컨은 무더운 여름 동안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. 이동성, 쉬운 설치, 맞춤형 편의 설정을 갖춘 이 제품은 중앙 에어컨 시스템이 없는 가정과 공간에 매우 적합합니다. 더 큰 시스템만큼 냉각 용량은 없을 수도 있지만 국지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데는 탁월합니다. 더 큰 시스템이 없는 가정과 공간에 매우 적합합니다.